모바일 사주 의혹에 대해서 앞서 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정치권 대선판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보도들 저희들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저희들이 했던 단독 보도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 사장을 그 밑에 있는 U2, U 본부장이 찾아가서 사퇴를 종용한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아래직원 U 본부장이 윗 상황사, 그것도 사장, 황 사장에게 이거 시장의 뜻이다라고 여러 차례 사표를 압박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황 사장의 사표를 받아낸 날이 공교롭게도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고 그 이후에 동아일보의 시각은 대장동 개발의 수익구조가 180도 바뀌었다라고 동아일보는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 사표를 종용했던 유한기 본부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황 사장에게 최근에 전화를 걸어왔다라고 합니다. 어떤 대화들을 나눴을까요?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실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규가. 아니 나 나가라고 할 때. 그건 모르죠. 그건 사장님. 저도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도 모릅니다. 그건. 나무기가 한 얘기 보니까 내가 취임하자마자 4월 달부터 그러고 다녔더만.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그때요. 유동규가 나왔을 때 그때네 보니까 선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부터 다 이게 기획이 돼 있었던 거구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데 정말. 저도 이번에 언론에 나와서 그거 다 알죠. 그거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자 전주의 의원이 국회 일정 때문에 먼저 나가셨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박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A 단독 보도 보셨습니까? 저 봤어요. 이 대목은 시점은 최근에 이루어진 전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애초에 보도했던 것은 황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던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대리로 등극하던 순간에 이루어진 녹취고 이건 검찰 조사를 앞두고 해요. 사퇴를 종용했던 그 유본부장이 일단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왜 황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라고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당시에 애초에 지금 2015년 2월 녹취 상황이 나왔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U2가 U2 유본부장이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는 이렇게 진술을 했으니까 사장님도 이렇게 진술을 해서 입을 좀 맞추시죠. 라고 할 목적으로 만나자고 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녹취 내용도 이렇게 보면 대충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녹취 내용에 나왔던 소위 압력성 발언들에 대해서 본인은 일단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때 거는 기억이 안 난다고 애써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그럴 목적으로 만나자고 했고 그런 대화 내용 아니었나 추측을 합니다. 검찰 수사를 전후해서 입을 맞춰야 된다라는 필요성 때문이 아닐까라는 게 박정하 전 대변의 생각이군요. 그렇죠. 저는 아무리 아무리 둘러봐도 그 목적 하에서 만나자고 했고 그런 통화를 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재명 기자 이 녹취록에 보면 황 사장이 그때 일을 꺼내듭니다. 유 본부장 그런데 그때 실제로 자네가 나 사표받았던 그때 유동규가 뭐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자. 그러니까 유한기 본부장은 아유 그건 모르죠 사장님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도 저도 모릅니다. 그거. 앞으로 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난 계속 모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인가. 즉 누가 당신의 뒤에서 내 사표를 종용했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지금도 모르고 과거에는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거다. 이 답변이 좀 이례적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 2월 달에 공개된 녹취록과는 녹취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거죠. 당시에도 유한기 개발사와 본부장이 당시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의 당시 기획본부장의 생각이기도 하고 이재명 지사가 유일하게 본인의 측근이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정진상 당시 정 정책실장의 뜻이기도 하고 그래도 황무성 사장이 그럼 시장한테 직접 물어보고 사표를 내겠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하니까 시장의 명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던 거죠.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그런 점에서 지금 물론 한 6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2015년 녹취가 다 공개된 마당에 사실 저런 얘기를 한다면 제가 참 의미가 없어 보이고 결국은 이 황무성 사장을 왜 내보내야만 했는가가 결국은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지배력을 갖고 이 사업을 주도권을 가지고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는 거고 그 구조 속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미 그 전부터 2015년 당시 대장동 사업을 하기 전에 한 2년 전부터 그 사업을 주도했던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이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게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인 거죠. 그런 점에서 황무성 전 사장을 왜 사퇴시키려 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사안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적기관이죠? 그렇죠. 성남시 산하기관인 거죠. 그러면 공적기관의 일계본부장이 공적기관의 사장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오늘까지 사표 내야 한다. 당신이 빼기 있냐 내가 빼기 있냐라고 오늘을 하면서 이건 시장님의 뜻이다라고 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그럼요. 매우 참 생각하기 어려운 얘기죠. 제가 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굉장히 유사한 구조가 말씀드렸는데 환경부만 하더라도 환경부 산하단체를 환경부 직원들이 산하재 임원들을 직원들이 그만두게 했으니까 구조가 비슷하다면 아무리 상하관계가 있더라도 성남시에서 만약에 그만두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시장의 뜻에 따라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성남시 산하단체의 기관장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산하기관의 부하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참 이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녹취에서도 황무성 전 사장이 여러 차례 확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누구 뜻이냐? 그랬더니 결국은 시장님 뜻이다. 그다음에 시장의 측근으로 통했던 정 전 실장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아마도 그렇기 때문인 것 같은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이겁니다. 황무성 전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자리가 누구 거냐? 누가 임의로 임명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서 된 거 아니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참 순진하시다. 사장님이 빼게 있나, 내가 빼게 있냐. 결국은 다 위에서 낙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환경부 블랙스 사건 때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공모를 통해서 임명한 임명직들, 임기가 있는 기관장과 임원들을 그렇게 막 밀어내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공공기관 임명법을 훼손한다. 이런 판사의 재판의 취지가 있었던 거죠. 똑같은 구조인 거죠, 거기에서요. 정상적인 공모 절차로 임명됐다고 믿는 사장.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굉장히 그런 공공기관 임명법 자체를 훼손하는 취지의 발언들이 오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날 밤 황 사장의 사표를 받아 냈지만 공교롭게 화천대유는 설립이 됐고 이 불법 소지마저 있어 보이는 본부장의 사표 종용, 황 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하는 이 장면. 정상적인 사임 모습은 분명히 아니어 보인다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의견인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라는 황 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들어보셨던 저희들의 보도에서 유 본부장은 앞으로도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정육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생각이 궁금한데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것이다 라는 그 유 본부장의 답변을 들어보셨는데 진짜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들리십니까? 둘 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지만 저희 때는 변호사가 회사 취직하는 게 많지 않았는데 아니 근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가서 황 사장 사표 받아와 라고 자기가 들었으니까 가서 황 사장 사표를 저렇게 받아온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유한기 씨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내가 어떤 뜻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시하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내 생각에 뭐가 중요하겠느냐. 제가 회사 다닐 때 사장님이 본부장들 불러요. 부사장, 전무 이런 사람들. 그런 다음에 김 전무 그동안 고생했네. 사표 4개. 이런 거는 봤어도 본부장이 사장실 찾아가고 사장님 사표 저한테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관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지금 찾아가지고 봤는데. 지금 들고 오신 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정관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9월 12일 날 설립이 됐거든요. 초대 사장이 9월 12일자로 사장이 된 게 황 사장인데. 이분이 이제 연대건축과 나와가지고 계속 건설회사에 계시다가 큰 건설회사 사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도 좀 어느 정도 되신 분인데. 보니까 정관에 보니까 자본금 공사 자본, 수권 자본금이 6천억인데. 전액 성남시가 출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 집행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사전에 사장에게 중요한 사장,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게 임원인데. 이 임원을 누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느냐. 시장이 사장, 감사, 비상임이사.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부장, 상임이사가 본부장들이거든요. 본부장들에 대해서는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임기가 아예 정관에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오히려 사장에 의해서 임명이 될 수밖에 없는 유한기 본부장이 임기가 아직 절반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봤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황 사장이 저렇게까지 녹취를 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관에 따르면 본부장이 와서 황 사장에게 사장님 사표 내시죠 하면 야 니나 내. 라고 하는 게 정상이다. 이례적인 장면이에요.